그리고 잠깐만 두 분 모이실게요. 네. 일단 지금 너무 안 돼요. 일단 지금 너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안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가면 다 타버려서 손님 못 드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손님 있는 테이블로 갈게요. 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아까 9번 불 올라가 있잖아요, 9번. 9번도 불 확인하고. 머리가 백지장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동동동동만 해서 좀 긴장했어요. 여기 불 봐야죠, 불. 안쪽에 불 볼게요. 네, 네. 여기 6번. 6번 마무리할게요. 6번. 6번이요, 6번. 6번 마무리할게요, 6번. 네. 네, 네. 4번? 5번. 4번. 5번. 3번. 8번. 9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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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손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행여 실수할까 봐. 나중에는 조금 거기 숨어 있고 싶긴 하더라고요. 물을 저희가 할게요. 갈비 하시는 게 보시는 것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물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채울게요. 혜정 씨는 지금 아까 다시 한 번 올라가서 감자 한 번 써볼게요. 감자 한 번 써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하실 때 이거 페퍼 안에 먼저 분지를 하실 거예요. 여기는 좀 분지 맞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 차라리 주방에서 오늘 그런 걸 시켰으면 닭갈비를 닭을 다듬어라 이런 걸 했으면 멋지게 잘했을 건데. 맛있게 드셨어요? 네. 진짜로 이거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깨끗이 많이 드세요. 네. 치즈 이쪽 뿌리시면 돼요. 네, 지금 뿌릴까요? 네,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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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같죠, 그럼? 이게 다른 메뉴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괜찮아요?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네. 아, 이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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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제 그녀기의 첫 purpose 이건 간단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이곳에 폐가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포장용 볶음 공기. 포장용 볶음 공기. 어서오세요. 여분이세요? 네. 자가 쪽으로 모실게요. 또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느낄 리 없어. 되게 잘하신다. 말도 너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얇아. 편하셨을 수도 있어. 계속 탈까 봐 조심조심. 김 교수님이 약간 제가 무서워서 그랬나? 아무튼 오늘 좀 되게. 잠깐만 두 분 모이실게요. 네. 일단 지금 너무 안 돼요. 일단 지금 너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안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가면 다 타버려서 손을 못 드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도 테이블을 안 받아요. 저기 지금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조금만 늦었으면 다 타버렸습니다. 네. 손님들이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물을 보세요. 네. 그리고 병재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을 한 건지 그게 돼 있고 너무 편안하세요. 어떤 거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해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 서비스업에 인사를 꼭 하셔야 돼요. 네. 잘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안 들려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파이팅 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혼나고 나니까 점심이 번쩍 나더라고요. 네. 뭘 드릴까요? 저희 트럭밥 먹방 6인분에. 6인분? 네. 배고파다. 네, 네. 치즈살이 3개에 올랐어요. 3개에? 네, 네, 네. 네, 네. 1년? 1년? 너무 맛있는데. 우리 예전에 인터넷장 갔었지. 지연이랑 사장이랑 갔었잖아. 6인분 아셨어. 맞아. 맞잖아. 이거 다 볶아, 지금. 이 팬에. 그래도 많이 볶으면 맛있어요. 그런 건 많이야 맛있어. 얼마나 맛있게 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맛있게 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맛있게 하려고 그러죠? 어? 초등학교 친구예요? 얘랑 초등학교 친구. 이렇게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 친구의 친구구나. 지금 고등학교 친구. 그냥 뭐 그냥. 박이야. 한국 사람은 6번만 건너면 오바마도 만난데. 아, 그거 진짜 맞아요. 기대됐다. 진짜 기대됐다. 이게 제일 기대됐다. 배고프구나, 세상에. 다이어트 하나랑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보시오. 1일 1식 하는데. 1일 1식이 더 나쁜 건데 나는. 때려먹죠, 한 끼. 네, 한 끼 때려먹고. 원래 근데 한 끼를 많이 먹는 거잖아. 아, 이제 드시면 되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잘. 어, 근데 이거 몰랐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모르는 거 많아. 아는 것만 아니지. 그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인상 너무 좋으세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젊을 때는 이쁘다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었네. 근데 늙으니까 낫다고 그래요, 다들. 아기 때는 예뻤더라고요. 네. 맛있게 볶으셨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많이 드세요. 그냥 그것도 되게 기분이 즐거웠어요. 소통이잖아요. 작은 행복이 된대요, 그것도. 대박 또 기다리고 살고 싶어요. 네. 아, 진짜? 한 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아, 진짜? 맛있어, 괜찮다. 와, 진짜? comma, 이게 괜찮다. 외부에서 다 내 모델에서 일을 시작하고 해볼래? 해볼래? 아 죄송합니다. 혹시 영어이 없을때.... 너무 죄송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오늘? 레몬? 1. 2. 이 두개? 1, 1, 1, 1 1, 2 배부르 배부르 자, 드셔보세요? 네, 자, 자, 자 스프링은 여기, 라프킨은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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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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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하우스 타바코가 나이요? 아니 싱가포로 바쿠티 네, 여기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서 가장 popular 네 언제? 한국사람이 언제 넣어드릴까요? 아무 때로 아, 네 경계씨, 물 좀 채울까요? 물 좀 채울까요? 네 힘드시죠? 아니, 저는 뭐 아니 첫날이라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럼 일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약간 1년 정도 넘었어요 네? 1년 정도 아, 진짜? 네 지금 성함이 본명이세요? 아, 네, 본명이요 아, 네, 본명이요 아, 네, 본명이요 아, 진짜요? 김 교수님이라고 해서 가끔 무슨 뭐 김 선생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닥터김 뭐 이런 거 같은 줄 알았는데 실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는 진짜 교수님이 돼야 하듯이 딱 돼서 오늘 되게 무섭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저보다 1살 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당황해 친구들 친구들 제가